그럼 두 번째로는 전화 참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TV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고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네. 20대 초반 여자이고요. 어머님 친구분한테 보험 컨설팅을 받고 이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네. 가입한 보험이 유니버셜 종신보험인데요. 종신보험, 네. 네, 납입하면 원금이 차고 또 이자로 계속 불어난다고 하던데 주변에서 왜 가입했냐고 빨리 해지하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유지를 해야 하나 아직도 제가 긴가민가해서 문의하게 됐습니다. 아, 이번에 종신보험 관련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금 궁금하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친구분을 통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주변에서 이야기가 자꾸 막 들려오니 이거를 유지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시죠. 말씀하신 게 이제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설명을 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어, 계약을 하면 고정적으로 이자를 주면서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음, 그러시군요. 네.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이제 한번 자세히 들어봐 주세요. 네. 우선 정보를 받았을 때는 20만 원씩 납부를 하고 계시고 총 20년 납, 총 20년 동안 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이 보험은 종신보험이라는 건데요. 종신보험의 주 기능은 사실상 사망 보장이 주 기능입니다. 네, 이제 말을 하자면 내가 죽었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분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시청자분님께서 생각하신 저축성의 개념이라면 사실상 주 기능이 보장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 가입하신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신보험 앞에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저축의 기능은 사실상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이 뭐냐면 중도인출이랑 추가납입, 자유납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사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쌓인 적립금에서 돈을 뺄 수도 있고 다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상품입니다. 이제 이런 장점만 들어가자면 사실상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단점도 이제 존재한다는 점, 그래서 이 단점이 무엇이냐면 고객님께서 생각하실 때 20년 완납됐을 때 사실상 그 금액이 이제 이자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 기준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유니버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비라는 것이 존재하죠.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높은 편입니다. 사업비라는 건 보험사에서 가져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보험사에서 가져가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제 차근차근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에 가입한 D사의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20년 완납이 됐을 때 99.9%로 0.01%의 손해율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품인 거죠. 100%도 안 됐거니야 더욱이 이자는 하나도 붙지 않는 상품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사실상 별로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 유니버셜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유니버셜 기능을 사용한다면 조금 말이 달라지긴 합니다. 유니버셜 기능이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넣을 수 있고 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100%를 다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총 20만원에 다시 20만원을 추가로 넣어서 총 40만원씩 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월 40만원씩 납부를 했을 때 1년 뒤 가입한 지 1년 뒤부터 20년 완납했을 때 해지 환급률은 112%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20년 동안 12%의 이자를 받는 건데 이거를 1년 단위로 계산해보면 사실상 1%의 이자도 안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축의 개념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 조금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금융 상품으로 바꾸는 것이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좀 해결되셨나요? 네. 아, 네. 오늘 저희 믿고 전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한 자산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